1급 A형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예제 파일 불러와 주시고 문제 1번의 DB 구축 문제부터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DB 구축 문제는 세문항에 출제가 되고 첫 번째 문제는 테이블을 완성하는 문제입니다. 학생들의 봉사활동 내역을 관리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한다. 다음에 지시사항에 따라 각 테이블을 완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예제 파일을 불러왔을 때 테이블이 봉사기간과 봉사내역과 제약생 테이블 3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봉사기간 테이블에 대해서 입력 마스크를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봉사기간 테이블에서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봉사기간 테이블의 기간 코드 필드는요. S-00과 같은 형태로 입력 마스크를 설정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래쪽에 오셔서 화면을 작게 해서 기간 코드를 선택하시고 아래쪽에 입력 마스크를 선택하신 다음 그 다음 S-00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S-00과 같은 영문 대문자 한 개 영문을 입력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부등호 크다를 먼저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영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래쪽에 보니까 영문자 입력은 영어와 한글만 입력할 수 있도록 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포함이니까 기호를 L자를 입력합니다. 영문 대문자 한 글자니까 L자 하나만 입력하시고 S-다시가 있으니까 빼기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기호와 기호 한 개와 숫자 두 개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숫자는 0부터 9까지의 숫자만 입력하고 필수 반드시 입력하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0, 0이라고 입력하시면 돼요. S-00은 L-0이라고 입력하셔서 문제에 나와 있는 같은 형태만 입력될 수 있도록 입력 마스크를 설정을 하는데요. 문제에서요. 숫자 두 개 반드시 포함되어 입력되도록 입력 마스크를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지금 중간에 입력하셨던 하이픈 빼기도 테이블에 저장되도록 설정할 거라고 되어 있으니까 세미콜론 입력하시고요. 중간에 있는 하이픈을 저장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0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기간 코드에 대한 입력 마스크 설정하는 내용 살펴보셨고요. 기간 코드. 첫 번째 봉사 기간에 대한 데이터 유효성 검사 아니 입력 마스크 설정하셨으면 오른쪽 닫기.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한번 누르시고요. 두 번째는 유효성 검사 규칙인데요. 봉사 내역 테이블을 선택하시고 봉사 내역 테이블에서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봉사 내역 테이블에 시수라는 필드를 선택하시고요. 오른쪽에 데이터 형식이 숫자라고 되어 있는데 시수 필드에는 1부터 8까지의 정수가 입력되도록 아래쪽에 오셔서 유효성 검사 규칙에다가 1부터 8까지만 입력할 수 있도록 유효성 검사 규칙을 설정하라고 했습니다. 비트인, B2TW, E2N 입력하시고요. 1부터 &8까지 라고 비트인 연산자 이용하셔서 1부터 8까지 라고 유효성 검사 규칙에 작성을 합니다. 시수에 대한 필드 작업을 하셨고요. 다시 한번 봉사 내역 테이블에 봉사 날짜를 선택하시고요. 봉사 날짜는 새로운 레코드가 추가되는 경우에 시간을 포함하지 않는 시스템의 오늘 날짜가 기본으로 입력되도록 아래쪽에 오셔서 봉사 날짜를 선택하고 아래쪽에 오셔서 기본값에다가 시간을 포함하지 않고 시스템의 오늘 날짜라고 하시면 함수를 데이트라고 입력하시고 가로 열고 닫고 하셔서 날짜를 입력될 수 있도록 기본값에다가 작성합니다. 봉사 날짜 선택하시고 기본값 작성하셨습니다. 이제 현재 작업하셨던 봉사 내역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셔서요. 지금 작업하신 내용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누르시고요. 유효성 검사 규칙을 설정하셨기 때문에 테스트하시겠습니까? 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재학생 테이블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클릭하시고요. 재학생 테이블의 학과 필드는 아래쪽에 오셔서 중복 가능한 인덱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복 가능한 인덱스. 인덱스에 오셔서 현재 아니요 라고 되어 있는 것을 더블 클릭하시면 예 중복 가능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다시 위쪽에 가셔서 재학생 테이블에 연락처 필드를 선택하시고요. 연락처 필드를 선택하신 다음 아래쪽에 오셔서 빔 문자 허용의 현재 아니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연락처 필드는 빔 문자율이 허용 되도록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더블 클릭하셔서 예로 바꿔 주시고요. 다섯 문항. 재학생에 대한 학과 필드와 연락처 필드까지 작업하셨다면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시고 예 버튼 누르셔서 다섯 문항의 탭을 완성하는 문제 각각 3.10에서 3호 15점 문제를 같이 작성해 보셨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기능을 이용하여 추가기간.xlx.xl 파일을 가져다가 추가기간이라는 봉사기간 추가 테이블을 생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요. 위쪽에 메뉴에 가셔서 외부 데이터 선택하시고요. 우리는 데이터를 가져올 겁니다 라고 가져오기 및 연결해 가셔서 새 데이터 원본에 가시면 파일에서 가져오실 거고요. 엑셀 파일을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선택합니다. 외부 데이터의 새 데이터 원본에 파일에서 엑셀을 선택하시고요. 선택하시면 화면과 같이 어디에서 파일을 가져올까요? 그리고 현재 데이터베이스의 새 테이블로 원본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우리 봉사기간 추가 테이블로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기본 선택이 된 상태에서 찾아보기를 클릭합니다. 여러분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으셨던 위치에 가셔서요. 검할 1급에 다운로드 받으셨던 추가 기간 엑셀 파일을 선택하고 더블 클릭 그러면 여러분이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셨던 위치에 파일을 가져올 수 있고요. 그 다음 확인 한번 누릅니다. 확인 버튼 누르시면 현재 추가 기간이란 이름으로 정의된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름이 있는 범위 표시를 선택하고 추가 기간을 선택하신 다음 다음 버튼 누르십니다. 문제의 첫 번째 행은 열머리 끓임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첫 행에 열머리 끓이 있음을 선택하시고 다음을 누르시고요. 그 다음 다른 옵션에 대한 언급이 되어 있지 않으시니까요. 다음 버튼 누르신 다음 문제에서 기본키는 없음으로 설정하시요 라고 되어 있으니까 기본키 없음을 선택하시고 다음을 누릅니다. 그 다음 테이블의 이름을 봉사 기간 추가 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마침 버튼 누르신 다음 화면에 가져오기 단계 저장이라고 뜨시면 닫기 버튼 눌러주셔서 하면 테이블에 봉사 기간 추가 테이블이 추가가 되었나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총 5개 레코드가 추가된 걸 확인할 수가 있네요. 두 번째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에 엑셀 파일의 데이터를 가져다가 테이블로 생성하는 문제 두 번째 문제를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세 번째 문제 관계 설정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도구에 가시면요. 관계라고 있습니다. 클릭 한번 하시고요. 관계에서 현재 제약생과 봉사 내역 테이블이 관계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봉사 내역 테이블과 봉사 기간 테이블을 가지고 테이블 추가를 누르셔서요. 테이블 추가 누르신 다음 제 화면을 살짝 작게 오른쪽에 테이블 추가 창에 가시면 봉사 기간 테이블을 추가하겠습니다. 라고 봉사 기간을 더블 클릭합니다. 다음은 봉사 기간 테이블과 봉사 내역 테이블의 기간 코드 필드는 1대 M이다 라고 관계가 1대 M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아래와 같이 관계를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봉사 기간의 기간 코드를 선택하시고 봉사 내역 테이블의 기간 코드로 드래그 하시면 한 명과 같이 관계 편집이라는 대화 상자가 표시가 되고요. 테이블 간에 항상 참조 무결성이 유지되도록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 체크하시고 참조 필드의 값이 변경되면 관련 필드의 값이 변경되도록 관련 필드 모두 업데이트 다른 테이블에서 참조하고 있는 레코드는 삭제할 수 없도록 모두 삭제는 체크하지 않고요. 만들기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관계 설정을 다 하셨다면 닫기 또는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신 다음 현재 작업하신 내용은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세문항의 DB 구축 문제, 테이블 완성과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관계 설정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문제 2번의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 첫 번째 폼 완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의 버전에서는 폼을 완성하는 문제가 다섯 문항에 출제가 되었는데요. 현재 이제 버전이 바뀌면서 폼을 완성하는 문제가 세문항으로 문항수가 줄었습니다. 그 다음 첫 번째 우리는 폼 완성하는 문제를 보겠습니다. 개체에서 폼에 가셔서 봉사 내역 입력이라는 폼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현재 봉사 내역 입력 폼을 화면에 표시가 되었고요. 폼의 기본 보기 속성을 그림과 같이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제시된 그림을 봤더니 데이터가 한 건씩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늘 요양원 S-01 해서 하나씩 데이터가 표시가 되어 있다. 가로와 세로에 교차하는 부분에 가셔서 네모 부분을 더블 클릭하시면 속성창을 표시할 수 있고요. 속성창에 오셔서 형식에다가 현재 기본 보기가 연속 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목록 단추 누르셔서 단일 폼을 선택합니다. 다음 두 번째 폼의 레코드 선택기와 탐색 단추가 표시되도록 관련 속성을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폼의 형식 탭에 가셔서 속성에서 탐색 단추와 다음 탐색 단추 더블 클릭하시면 예로 바꿀 수 있고요. 레코드 선택기도 아니요 라고 되어 있는 걸 더블 클릭하셔서 예로 바꿀 수 있습니다. 폼을 실행했을 때 왼쪽에 레코드 선택기 아래쪽에 탐색 단추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설정 작업하셨고 그 다음 폼 바닥글에 가시면 TXT 총 시수라고 되어 있고요. 텍스 상자 있어요. 선택했더니 텍스 상자의 이름은 TXT 총 시수라고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데이터 탭에 가셔서 컨트롤에다가 입력을 하실 건데요. 컨트롤에는 시수의 총합이 표시되도록 컨트롤 원본 속성을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등호 입력하신 다음 저희는 먼저 큰 따옴표 묶어서 텍스를 입력하겠습니다. 라고 총 시수라고 총 입력하고 한 칸 띄우고 시수 그 다음 콜로는 붙여서 입력하시고 한 칸을 띄웁니다. 그 다음에 문자에 대해서 가로를 닫으시고 큰 따옴표를 닫으시고요. 연결하겠습니다. 합계를 구해서 시수의 합계를 구해서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합계는 썸이라고 입력하시고요. 필드 이름은 시수라고 입력하신 다음 시수의 합계를 구해서 총 시수 뒤에다가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 속성 창은 이제 닫으셔도 되고요. 작업한 내용 일단 저장 한번 하시고요. 그 다음 폼복에 가셔서 복에 가셔서 폼복이 누르시면 면을 살짝 작게 하셨을 때 하나의 레코드가 하나의 단일 폼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왼쪽에 레코드 선택기 아래쪽에 탐색 단추가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 폼 바닥글에 TXE 총 시수에는 총 시수 102라고 표시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폼 완성하는 문제의 첫 번째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의 폼 완성하는 문제의 첫 번째 살펴보셨고요.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문제의 봉사 내역 입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봉사 내역 입력 폼을 선택하시고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디자인 보기 클릭하시고 아래쪽에 봉사 내역 입력 폼의 폼 바닥글에 지금 제가 예제 파일에 이 부분을 좀 미리 작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을 지우겠습니다. 폼 바닥글 선택 한번 하시고요. 선택하시면 언바운드 되어 있죠. 그 다음 더블 클릭하시거나 또는 위에서 속성 시트 표시하겠다라고 속성 시트 클릭하셔서 화면에 속성 시트 표시해 주시고요. 클릭하시면 TXT 봉사 시수 합계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TXT 봉사 시수 합계 컨트롤에는 학과가 해계학과인 학생들의 시수 합계가 표시될 수 있도록 컨트롤 원본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데이터 탭에 컨트롤 원본을 선택하시고요.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썸 하시고 시수라고 하시면 되는데 조건이 있었습니다. 우린 시수의 합계를 구하긴 하는데요. 봉사 내역 입력 커리에 가서요. 봉사 내역 입력 커리에 가서 학과가 회계학과에 해당한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문제에서 디썸이라는 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썸이라고 입력하시고 첫 번째 저희는 시수라는 필드에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필드 이름을 입력하시고 두 번째 테이블이나 커리에 대한 이름을 입력하는데 봉사 내역 입력 커리를 이용해서 봉사 내역 입력 커리에 가서 시수의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신표 조건은요. 학과라는 필드가요. 같습니까? 문자 회계학과와 같습니까? 라고 문자를 작은 따옴표 처리하셔서 앞뒤에 작은 따옴표 처리하시고 조건에 대해서 이제 큰 따옴표 닫아주시고요. 그 다음 디썸에 대한 가로를 닫습니다. 디썸함수를 통해서 저희는 봉사 내역 입력 커리에 데이터에 시수 학계를 구할 건데 학과 필드가 회계학과에 해당한 데이터에 학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셨고요. 그 다음 폰복에 가셔서 확인해 보시면 아래쪽에 우리 총시수 옆에 총 봉사 시수 회계학과 학생들의 총 봉사 시수는 20입니다. 라고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닫기 한 번 누르시고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재학생 관리 폼에 재학생 관리 폼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클릭합니다. 재학생 관리 폼을 폼보기 형식으로 여는 재학생 보기 매크로를 생성하고요. 아 매크로를 하나 만드시고요. 그 다음 봉사 내역 입력 폼에 아래 봉사 내역 아 아니네요. 이건 재학생 선택하지 않고 닫기 버튼 누르겠습니다. 매크로를 만드시고요. 봉사 내역 입력 폼에 확인 단추에다가 매크로를 연결해서 실행할 수 있도록 설정하시는 내용입니다. 일단 음 우리는 매크로를 만들겠습니다. 라고요. 만들기 가셔서요. 매크로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저희는 어떤 매크로를 만드실 거냐면요. 폼보기 형식으로 재학생 관리 폼을 보겠습니다. 라고 오픈 폼을 선택하시고 오픈 폼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폼의 이름을 화면을 살짝 작게 하시고 폼의 이름을 재학생 관리라고 선택합니다. 재학생 관리 폼을 선택하신 다음 그 다음 폼을 보겠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폼 보기 형식으로 재학생 관리 폼을 보는데 조건은 학번 필드의 값이 TXT 학번에 해당하는 재학생 정보만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외열 조건문에 가셔서 작성기를 클릭하신 다음 작성기에다가 조건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은 학번이 같습니까? 등호 입력하시고요. 학번이 같습니까? 현재 불로운 작업하시는 파일에 그 다음 폼에 가셔서 모든 폼에 봉사 내역 입력 폼에 TXT 학번과 같습니까? TXT 학번과 같습니까? 라고 더블 클릭하시면 봉사 내역 입력 폼에 TXT 학번과 그 다음에 학번이 같다. 라는 조건을 작성하셨고요.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 재학생 관리 폼을 폼 열겠습니다. 라고 매크로를 하나 만드신 거고요. 저장을 클릭하셔서 매크로의 이름을 재학생 보기라고 저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학생 보기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매크로 작성을 다 하셨다면 이제는 우리는 봉사 내역 입력 폼을 선택하시고 디자인 보기 봉사 내역 입력 폼에 위쪽에 폼 머리끌에 가시면 폼 머리끌에 CM 마우스 갖다 놨을 때 속성 CT에 CMD 보기라고요. 학생 정보 확인이라는 명령 단추를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이벤트에 오셔서 이벤트에 오셔서 학생 정보 확인 명령 단추를 클릭하면 조금 전에 만드셨던 재학생 보기라는 매크로가 실행될 수 있도록 클릭하면 실행될 수 있도록 설정하겠습니다. 라고 목록에 있는 재학생 보기를 선택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저장 한번 하시고요. 폼 보기에 가셔서 학생 정보 확인을 클릭하면 화면에 이렇게 재학생 관리 폼이 해당된 데이터가 표시가 되어 있나 김민아에 해당한 데이터가 표시가 되어 있는지 필터링뎀이라고 되어 있죠. 조건에 만족한 폼이 표시가 되어 있는지 만약에 데이터를 좀 이동을 해서요. 민처로를 선택하고 학생 정보 확인 클릭하면 민처로 해당된 재학생 관리 폼이 표시가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그 다음 봉사 내역 입력 폼도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제 3번 조회 및 출력 기능 구현의 첫 번째 보고서 완성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왼쪽 개체에서 보고서를 선택하시면 봉사 현황이라는 보고서를 보실 수 있고요.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디자인 보기를 클릭하시면 첫 번째 동일한 기간명에는 기간명 내에서는 학과 필드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되어 표시되도록 정렬을 추가하시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봉사 현황 보고서에 아래쪽에 가시면 기간명으로 오름차순이 되어 있는데요. 정렬을 추가하라고 했습니다. 정렬 추가 학과 필드를 가지고 학과 필드를 가지고 내림차순 정렬할 수 있도록 내림차순 정렬되어 표시되도록 정렬을 추가하시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페이지 머리끌 영역에요. 페이지 머리끌에 페이지 머리끌 마우스 클릭했더니 속성 시트에 확인했을 때 txt 날짜라고 표시가 됩니다. txt 날짜 컨트롤에는 표시 이와 같이 표시되도록 형식 속성을 설정하시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형식에 가셔서 형식에다 작성하는데 문제에서 연또 도는 네 자리로 표시하고요. y를 4번 입력하셔서 연또 네 자리로 표시하고 한글 연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월은 한 글자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m을 입력하시고 월이라고 입력합니다. 2023년 1월 이라고 표시될 수 있도록 형식을 작성하시고요. 네 그 다음 세 번째 기간명 머리끌 영역에서 기간명 머리끌 영역을 선택하시고 머리끌 영역에서 머리끌 내용이 페이지마다 반복적으로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형식에 가셔서 반복적으로 표시하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복 실행에서 반복 실행 구역에서 더블 클릭하셔 갖고 현재 아니요 라고 되어 있는 걸 더블 클릭하셔서 예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본문 영역에 txt 기간명을 선택하시면 속성 시트의 txt 기간명을 확인할 수 있고요. txt 기간명 컨트롤 값이 이전 레코드와 동일할 경우에는 표시되지 않도록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형식에 가셔서 형식에 중복 내용 숨기기가 현재 아니요 라고 되어 있는데 더블 클릭하셔서 예로 바꿔주시고요. 중복 내용 숨기기 예 하시고 다시 페이지 바닥글 영역에 언바운드 되어 있는 텍스트를 선택하니까 txt 페이지라고 확인할 수 있고요. 데이터 탭에 컨트롤 원본에 오셔서 컨트롤 원본에 오셔서 전체 페이지 중 그 다음에 현재 페이지가 표시될 수 있도록 페이지가 다음과 같이 표시될 수 있도록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등호 입력하시고요. 전체 페이지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pages 라고 입력하시고요. 연결하겠습니다. m% 텍스트는 큰 따옴표 문궈서 입력하시고 페이지 한 칸 띄우고 중 한 칸 띄우고 큰 따옴표 닫아주시고 연결하겠습니다. m% 현재 페이지는 page 라고 입력하시고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m% 텍스트 페이지라고 입력합니다. 다섯 문항의 보고서 작업 완성하는 작업을 해보셨고요. 일단 작업하신 내용 저장하시고 보기에 가셔서 인쇄 미리 보기 가셨을 때 위쪽에 표시되는 연월과 그 다음 아래쪽에 페이지 번호 확인해 보시고 중복 내용 숨기기 이렇게 내용 표시가 되어 있는지 문제 작업한 내용이 맞게 제시된 그림과 같이 맞게 작성을 하셨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쇄 미리 보기 닫기 누르시고 봉사 현황 닫기 버튼 누르겠습니다. 다음은 봉사 내역 갈리 폼에 봉사 내역 갈리 폼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봉사 내역 갈리 폼에 오름과 내림이라고 있습니다. 오름 단추와 내림 단추를 클릭하면 시술을 기준으로 정렬을 수행하는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오름부터 작성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요. 오름 선택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또는 이벤트 작성 가셔도 이벤트 작성 가셔도 되고요. 또 속성 시트에 가셔서 이벤트에 클릭했을 때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겠습니다. 라고 작성기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문제에서 오름을 클릭하면요. 문제에서 단추를 클릭하면 오름 차순 정렬 내림 단추를 클릭하면 내림 차순 정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준은 시술 필드를 기준으로 정렬을 수행하는 프로시저를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름 단추를 클릭하면 현재 폼에서 현재 폼을 미라고 입력하시고요. 정렬하겠습니다. 라고 오더바이 등호 입력하시고요. 조건은 시수라는 필드를 가지고 시수라는 필드를 가지고 우리는 오름 차순 하겠습니다. 라고 ASC 라고 입력하고 엔터 그 다음 현재 폼에서 미라고 입력하시고요. 미라고 입력하시고 오더바이 온 실행하겠습니다. 추류를 선택해 주시면 돼요. 다시 위에서요. 내림잔 내림 단추를 클릭하면 CMD 내림을 선택하시고요. 똑같이 작성을 하는데 우리는 내림 차순 하겠습니다. 라고 ASC 대신에 DESC 라고 수정하시면 시수 필드를 가지고 내림 차순 정렬하겠습니다. 라고 수정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오른쪽 닫기 한 번 누르시면 오름 내림 내림 눌러 보시면 아까 작성해 놓으셨죠. 클릭하셔서 복사하신 다음에 작성한 내용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 맞게 되는지 우리 폼보기 가셔서 오름을 클릭하면 시수를 좀 볼게요. 시수가 오름 차순 그 다음 내림을 클릭하면 내림 차순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봉사, 내역, 관리, 폼 작업하셨고 오른쪽 닫기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문제 4번에 처리 기능 구현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기존 버전 아랫버전에서는 커리 작성이 4문항에 출제가 됐는데 2021 버전부터는 커리 작성 문제가 5문항 출제가 됩니다. 배점은 전에는 4.7점 이렇게 점수가 좀 달랐는데요. 지금은 7점씩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7,5 7,5 35인가요? 5,7은 35 네, 35점 해서 7점씩 해서 5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첫 번째 커리를 작성하기 위해서 만들기에 가셔서요. 만들기에 그 다음 커리 디자인을 클릭합니다. 다음은 문제에서요. 재학생과 봉사 내역 테이블을 이용하여 시수의 합계가 10 이상인 학생의 비고 필드 값을 우수, 봉사, 학생으로 변경하는 업데이트 커리를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어떤 테이블이 업데이트가 되냐면 재학생이란 테이블이 업데이트 됩니다. 재학생 필드를 아니, 재학생 테이블을 더블 클릭하시고 필드는 실제 필드가 업데이트가 되는 것은 비고라는 필드가 업데이트가 될 거고요. 그 다음 조건에 만족한 비고 필드의 값을 우수, 봉사, 학생이라고 표시할 건데 조건은 시수 학계가 10 이상인 학생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재학생과 봉사 내역 테이블에 동일하게 들어있는 데이터는 학번이란 필드입니다. 학번 필드 선택하시고요. 데이터베이스 도구에 가시면 관계를 클릭하셨을 때 재학생과 봉사 내역 테이블을 보셨을 때 학번으로 관계가 설정이 되어 있죠. 학번 필드를 가지고 조건을 작성하겠습니다. 학번 필드를 더블 클릭하시고요. 아래쪽에 학번 필드는 조건을 작성하실 거고 비고 필드는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만 우수학생 우수봉사 학생이라고 업데이트를 하겠습니다. 라고 현재 만드는 쿼리 디자인에 가셔서 쿼리 디자인에 가셔서 업데이트를 클릭하시면 아래쪽에 업데이트와 조건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비고라는 필드를요. 문자로 우수 봉사 학생이라고 업데이트를 할 건데 조건이 있습니다. 학번이라는 필드에 조건을 작성하도록 하겠는데요. 봉사 내역 테이블에 가서요. 봉사 내역 테이블 안에 시수의 학계가 10 이상인 학생의 학번에 해당한 데이터만 찾아가지고 우리는 비고란에 우수 봉사 학생이라고 할 겁니다. 하이퀄리를 작성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 연산자를 이용해서요. 안에 있습니까? 가로 열고요. 셀렉트 학번이라는 필드가 있습니까? from 봉사 내역 테이블에 가서요. 봉사 내역 테이블에 학번 필드가 있습니까? 라고 할 거고요. 조건을 줄 겁니다. 그룹 그룹을 작성해서 그룹 그룹 학번 필드를 가지고 그룹을 작성하는데 조건은 그룹을 작성하는데 조건 헤빙이라고 입력하시고요. sum 합계를 이용해 sum 함수를 이용해서 시수의 값을 학계를 구한 값이 크거나 같습니까? 10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시수의 합계가 10 이상입니까? 라는 조건을 줍니다. 10 이상에 해당한 학번을 그룹을 작성하시고요. 그 조건에 만족한 학번을 가져옵니다. 학번에 해당한 데이터에 우리는 우수봉사 학생이라고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라고 조건을 작성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일단 저장 한번 하시고요. 커리 이름을 우수봉사 학생 처리라고 입력하시고 우수봉사 학생 처리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신 다음 현재 상태에서 실행 버튼 누르셔도 돼요. 실행하시면 5개 행을 새로 고침했습니다. 5개 행에 우수봉사 학생이라고 업데이트를 했다는 내용이고요. 예 버튼 누르시고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신 다음에 재학생 테이블을 더블 클릭하셨을 때 비고 필드에 가셨을 때 이렇게 우수봉사 학생이라는 5개에 해당된 데이터에는 업데이트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재학생 테이블 닫도록 하겠고요. 제가 연러비를 조절해서 저장하시겠습니까? 라고 메시지가 표시가 된 거고요. 예 버튼 누르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크로스텝 커리를 작성하는 문제인데요. 만들기에 가셔서요. 만들기에 가셔서 현재 크로스텝 커리를 작성하는데 테이블이나 커리가 하나가 아니라 3개 테이블과 커리를 이용해서 크로스텝 커리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커리 디자인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크로스텝 커리를 작성하실 거고요. 그 다음 가조실 테이블은 봉사 기간 더블클릭 봉사 내역 더블클릭 재학생을 더블클릭합니다. 첫 번째 기간명입니다. 기간명은 봉사 기간에 가서 기간명을 더블클릭하시면 안쪽에 기간명 두 번째 총 제시된 그림을 봤을 때 총 횟수라고 되어 있는데요. 횟수는 봉사 횟수는 봉사 코드를 가지고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요. 크로스텝 커리는 엑셀의 피버 테이블처럼 행과 열을 주시고 그 다음에 값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행은 기간명을 가지고 기간명은 행에다가 배치할 거고요. 열은 관광경영과 국제통신과라고 되어 있는데 학과에 대한 필드를 재학생 테이블에 가셔서 학과 필드를 가져온 다음에 열 머리끌로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고 행과 열이 교차하는 부분에다가는 봉사 코드를 가지고 봉사 코드를 가지고 더블 클릭하신 다음 값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표시하고요. 그 다음에 값은 개수를 이용해서 값을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또 하나 앞쪽에 총 횟수가 있어요. 총 횟수는 봉사 코드를 가져오는데 봉사 코드를 가져오는데 봉사 코드 앞에다가 얘는 핵머리 글로 표시할 거고요. 핵머리 글로 표시할 거고 봉사 코드 앞에다가 우리는 총 횟수라고 표시될 수 있도록 총 횟수라고 입력합니다. 총 표시될 필드 이름은 총 횟수라고 표시하겠습니다. 핵머리 글로 표시할 거고 마찬가지로 개수를 통해서 값을 표시하겠습니다. 작성하시고요. 그 다음 3개의 테이블을 이용해서 제시된 그림을 봤을 때 기간명은 행 학과는 열 교차하는 부분에는 봉사 코드 그 다음 행머리 글의 봉사 코드를 이용해서 총 횟수라고 까지 표시했고요. 문제에서요 조건이 있어요. btn 연산자를 이용해서 봉사 날짜가 봉사 날짜를 더블 클릭하시고 봉사 날짜에 조건을 작성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조건 선택하시고 그 다음 아래쪽에 조건에 오셔서 btn 연산자를 이용해서 2023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라고 되어 있습니다. betwen 날짜니까 샵으로 입력하시고요. 2023년 7월 07 01 7월 1일부터 날짜 앞뒤에 샵으로 구분하시고 그리고 그리고 2023년 날짜 샵 입력하시고 2023년 12월 31일 라고 입력하시고 샵 날짜를 입력하실 때 앞뒤에 샵으로 구분하셔서 날짜 데이터입니다. 라고 표시해 주시고요. btn 연산자 이용해서 btn 그 다음 end 이렇게 작성하시면 돼요. 일단 작성한 내용 저장하시고 볼까요? 저장 버튼 누르셔서 커리 이름을 봉사 횟수 조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봉사 횟수 조회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그 다음 결과를 보시면 연러비 살짝 조절하셔서 관광 경영과부터 회계학과까지 기간명 그래서 2023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조회했을 때 기간명과 횟수가 조회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주시고 연러비 조절한 거에 대해서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버튼 누르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세번째 커리를 작성하도록 하겠는데요. 커리를 작성하기 위해서 만들기 가셔서 커리 디자인 클릭합니다. 그 다음 문제에서 봉사 내역 테이블이 필요하고요. 제약생 테이블이 필요합니다. 두 개의 테이블을 더블클릭 하신 다음 제시된 그림을 참조하셔서 필드를 배치하도록 하겠는데요. 제시된 그림에 학과 필드가 필요하고요. 학과를 더블클릭 그 다음 문제에서 봉사 학생수는 학번 필드를 이용하라고 되어 있고요. 학과 그 다음 봉사 학생수는 학번을 이용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학번 필드를 제약생에서 더블클릭 봉사 학생수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총시수는 총시수 시수의 학계를 구하시면 되니까요. 총시수가 있는 봉사 내역의 시수필드를 더블클릭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학생당 봉사 시간은 문제에 나와 있는 총시수 나누기 봉사 학생수로 작성을 하시면 되는데 아래쪽에 오셔서 시수 옆에다가 학생당 봉사 시수는 총시수 슬래시 나누기 봉사 학생수 라고 입력합니다. 필요한 필드 드래그 하셨고 더블클릭 하셨고 그 다음에 작성까지 하셨습니다. 그 다음 우리는 이제 아까 학번 필드를 가져다가 봉사 학생수를 표시했는데요. 학번 필드에 가지고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요약을 클릭하셔서 개수라고 수정하시고 화면에 표시할 필드 명은 총 봉사 학생수라고 수정하겠습니다. 봉사 학생수 라고 수정하시고 그 다음 마찬가지로요 시수도요 학계를 구하겠습니다. 시수의 합계 선택 총시수라고 되어 있으니까 합계를 선택하시고 내림차순 하라고 되어 있고요. 내림차순 시수라고 표시하지 않고 총시수라고 필드 명을 표시될 수 있도록 수정하겠습니다. 그 다음 총시수를 조회하는 내용이고 학번필드를 가지고 봉사 학생수 했고 총시수는 내림차순 학생당 봉사시수는 총시수 나누기 봉사 학생수 그 다음 이제 형식 설정은 조금 있다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학생당 봉사시수는 식을 이용해서 작성하셨으니까 식이라고 수정해 주시고 일단 결과를 한번 보시면 학과 그 다음에 봉사 학생수 총시수 학생당 봉사시수가 제시된 그림과 다르게요. 지금 소수 이하 자릿수가 표시가 되네요. 문제에서는 표시 예와 같이 소수 이하 한 자리까지 표시될 수 있도록 형식 속성을 설정해 주시면 되는데요. 학생당 봉사시수를 선택하고 속성 시트에 가셔서 형식을 소수 이하 한 자리까지 표시하겠습니다. 0.0 이렇게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결과를 보시면 바로 적용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일단 저장하고 나갔다가 다시 수정하시면 돼요. 일단 저장 한번 하겠습니다. 커리 이름을 학생별 학과 학과별 봉사 현황 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오른쪽 닫기 그 다음 학과별 봉사 현황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하시고요. 디자인 보기 클릭하신 다음 우리는 학생당 봉사 활동 봉사 시술을 선택하고 형식에 오셔서 소수 한자리 까지 표시 하겠습니다. 라고 0.0 입력하시고 다시 한번 결과를 보시면 이제 소수 한자리 까지 표시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적용되지 않으면 약간 액세스의 버그 같아요. 적용되지 않으면 저장하고 다시 들어와서 디자인 보기에서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커리 까지 작성하셨고요.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커리 작성 보도록 하겠는데요. 만들기에 가셔서요. 만들기에 커리 디자인 클릭하시고 오른쪽에 테이블 추가해서 가져오실 테이블은 커리의 봉사 현황 이라는 커리를 선택하고 더블 클릭합니다. 제시된 그림을 보셨을 때 필요한 필드를 더블 클릭 할 건데 봉사 날짜 더블 클릭 기간명 더블 클릭 시수 더블 클릭 그 다음 학번 더블 클릭 이름을 더블 클릭 그 다음 봉사 내용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필드를 쭉 가져오시면 되고요. 봉사 현황 커리를 이용하여 학가 명의 일부를 매개 변수로 입력 받아 현재 가져온 필드에 학가 가 없네요. 학가 필드를 더블 클릭 하되 얘는 화면에 표시하지 않을 거고요. 그 다음 조건에다가 매개 변수를 입력 받는데 전체를 입력 받는 게 아니라 일부라고 되어 있으니까 라이크 연산자를 이용해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L.I.K 입력 하시고 앞에 어떤 글자가 오던지 큰 따옴표 문구서 별표 M% 연산자 이용해서 매개 변수에 표시할 문구를 입력 합니다. 조회할 학가 명의 일부를 입력 이라고 입력 하시고 M% 연산자 이용하셔서 뒤쪽에도 어떤 글자가 와도 됩니다. 별표 입력 하신 다음 매개 변수로 입력 받은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해당 학가의 봉사 현황을 조회하여 새 테이블을 생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커리 디자인에 가셔서요. 커리 디자인에 테이블 만들기를 클릭하고 만드실 테이블의 이름은 조회 학가 봉사 조회 학가 봉사 현황 이라고 테이블을 만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회 학가 봉사 현황 이라고 입력 하시고 확인 현재 작업하는 커리에 대해서는 저장을 클릭 하셔서 커리 이름은 학가 현황 생성 이라고 입력하시고 그리고 나서 확인 실행을 하셔도 되고 닫으신 다음에 더블 클릭하셔서 실행하셔도 되고요. 실행을 클릭하시면 조회할 학가 명예 일부를 입력하시오 라고 되어 있고 문제에서는 경영이라고 입력되어 있네요. 경영이라고 입력하고 확인 그러면 메시지가 총 8개 행을 붙여 넣습니다. 붙여 넣습니다. 보이네요. 예라고 입력 버튼 누르시고요. 그 다음 현재 테이블에 보시면 조금 전에 만드셨던 테이블 완성하셨던 조회학과 봉사현황 이란 테이블을 찾을 수 있고 더블 클릭하시면 제시된 그림과 여러분이 작성하셨던 커리와 테이블이 동일한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열 너비 조절한 거에 대해서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버튼 눌렀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커리를 작성하도록 하겠는데요. 다섯 번째 커리는 작성하기 위해서 만들기의 커리 디자인 그 다음 봉사 내역 테이블 봉사 내역 테이블을 선택하고 더블 클릭 봉사 내역 테이블을 이용하여 도우미 구분별 봉사 건수와 시수의 학계를 조회하는 커리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분이라는 필드가 있는가 봤더니 구분이라는 필드가 현재 봉사 내역엔 없습니다. 구분은 도우미 구분은요 봉사 내용을 이용해서 내용의 마지막 두 개 문자를 이용해서 구분으로 작성하겠습니다. 봉사 내역을 더블 클릭 하시고요. 그 다음 봉사 코드를 더블 클릭 하셔서 봉사 건수로 표시할 거고 시수를 더블 클릭 하셔서 봉사 시수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필드를 추가하시고요. 요약을 클릭 하셔서 봉사 코드를 가지고 개수를 표시하겠습니다. 개수 표시하실 필드의 이름은 앞에다가 봉사 건수 그 다음에 시수에 대해서 합계를 구해서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앞에다 표시하실 필드명은 봉사 시수라고 입력하시고요. 봉사 시수라고 입력하시고 봉사 코드와 시수에 대해서는 봉사 건수 봉사 시수라고 표시했고요. 그 다음에 구분에다가는 봉사 내용에 마지막 두 글자가 멘토이면 청소년 도움이 그 외에는 어르신 도움이라고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필드에 봉사 내역에 가셔서 IIF와 라이트 함수를 통해서 작성하도록 하겠는데요. 표시하실 필드명은 구분이라고 표시할 거고요. IIF 그 다음 라이트 함수를 통해서 봉사 내역에 내역 필드에 오른쪽 두 글자를 추출한 값이 같습니까? 멘토와 같습니까? 그렇다면 저희는 청소년 도우미라고 입력할 거고 그렇지 않다면 어르신 도우미 라고 입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IIF에 대한 함수를 가로를 닫아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일단 저장 한번 할까요? 저장하셔서 현재 작성하는 커리는 도우미 구분별 현황이라고 입력하시고 결과를 보셨을 때 문제에 나와있는 제시된 그림과 실습하셨던 내용이 구분 어르신 도우미와 청소년 도우미 봉사건수 봉사시수가 맞게 표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게 작성하셨다면 쿼리 문제 5문제까지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